안녕하세요 노캠입니다. 이번주는 순창위내 캠핑장을 다녀왔는데요. 정평부터 하겠습니다. 캠퍼들 사이에서 칭찬이 많은 캠핑장이다. 이용해보니 알겠다. 겨울의 일부 사이트 화장실 개수대 멀어짐과 놀이터가 아쉽다. 그럼 리뷰 시작합니다. 먼저 사이트 정보를 보겠습니다. 배치도인데요. 넓다 보니 정신은 없을 텐데요. 저 노캠만 믿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A구역입니다. A구역 같은 경우 계단식으로 되어 있으며 보시는 화면 화살표 방향으로 높아집니다. 당연히 높아지면 개방감이 좋고 화장실 개수대는 멀어집니다. 보시는 화면이 A구역 진입장 모습입니다. 다음은 B구역이며 단독 예약이 됩니다. 화면과 같이 화살표 방향대로 높아져 개방감이 좋습니다. 보시는 화면과 같이 계단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CD구역인데요. 가족사이트와 단체사이트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이트가 커서 단체용으로 가족용은 8만원, 단체용은 12만원입니다. 제가 갔을 때 기준 장방용 텐트로 되어 있었습니다. 금액이 비싸긴 하지만 넓게 쓰고 싶다면 추천한 사이트입니다. A구역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려면 경사가 있어 겨울철에 힘들 수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이 A구역 계수대 화장실입니다. 원수는 안됩니다. 위쪽 사이트 경우 경사가 있어서 운동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전체 화장실 위치입니다. 샤워실은 중앙에만 있고요. 관리실 매점 안에 전자레인지 2개 있습니다. 동물농장 염소 1마리 있었고 먹이는 팔지 않고 주위풀 뜯어서 주면 됩니다. 1마리만 있어 아쉽긴 했습니다. 구역장 보고 가신다면 A 위쪽 사이트는 너무 멀어집니다. 노캠 추천자리는 전체적으로 다 좋아서 상황별로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고용한 사이트를 원하시면 A 22번, 24번을 추천합니다. 가장 위쪽 사이트라 개방감도 좋고 위쪽에 여유 공간도 있습니다. 저도 22번을 사용했고요. 보시는 화면과 같이 바로 위에다 주차도 가능합니다. 편의시설이 가깝고 개방감이 좋은 B 1번, 2번도 좋아 보입니다. 수영장에 가까운 사이트로 B 8번, 9번이 좋아 보입니다. 두 팀 정도 같이 간다면 당연히 C 가족 사이트가 더 좋겠지만요. 사이트가 결정됐다면 예약하러 가볼까요? 예약 방법을 보겠습니다. 순창 오미네 캠핑장 검색해 주시고요. 짐 마크 옆에 링크를 클릭합니다. 캠핑장 실시간 예약하기 클릭하고 날짜 선택을 합니다. 사이트 구역을 선택하시고 사이트를 선택한 후 인적사항 기입 후 예약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어떤 텐트를 치지요? 오늘은 오토 캠핑장입니다. 아니 어떤 텐트를 치냐고요. 야크돈! 야크돈! 1선 한 20m 짜리는 가져와야지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10m도 가능한데 좀 여유있게 자리를 잡으려면 20m 정도 필요합니다. 1선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1선으로 또는 사이트를 찍을 수 있습니다. 피치씨 뭐가 안좋았나요? 골맹이가 좀 많아서 좀 싫었어요 그리고 재밌는게 없어서 아쉬웠어요 너무 올라갈 때 내려갈 때가 힘들었어요 아쉬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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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구씨 뭐가 좋았나요? 마시만원 먹는거랑 또 라면 먹는거랑 말주 먹는거랑 그냥 순사탕 먹는게 좋았어요 너무 뜨거워 나 너무 뜨거워 우리 미끄덤에 봄이 날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간다 간다